CBC 뽕숭아학당, 임명웅, 영탁, 이천원 장민호가 대망의 2021년을 앞두고 관상풀이와 동시에 신년운세를 공개합니다. 오는 9일 밤 10시에 방송될 TV조선 뽕숭아학당 30회에서는 트롯맨들의 관상부터 2021년 맞이 신년운세, 멤버들 사이 궁합에 이르기까지 낱낱이 해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멤버들 사이에서 풀리지 않는 난제로 떠오른 영탁과 이천원의 세기의 외모순위 논쟁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 영화 궁합의 자문위원이었던 관상가 박성준을 특별손님으로 초대해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트롯맨들은 관상가 박성준에게 관상을 보면서 성격, 재물운, 애정운 등에 관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박성준이 트롯맨 각각의 무령관상을 한 명씩 짚어주는 가운데 원숭이상부터 꽃돼지상, 급기와 타고난 관종상과 아죽기가 많은 전형적인 광대상까지 등장해 관심을 집중시켰습니다. 무엇보다 2021년을 한 달 앞두고 트롯맨들의 신년운세까지 상세히 공개됐는데요. 더욱이 미스터트롯진으로 2020년 최고의 한 해를 보낸 임영웅이 2021년에는 더 좋아지는 형국이라는 사주가 나오자 장난꾸러기 막내 이천원이 배아파 라며 질투를 터뜨려 폭소를 선사했습니다. 뒤이어 다른 멤버들도 뽑기를 예고했다고 전해지면서 현장의 열기를 돋았습니다. 제작진 측은 임영웅, 영탁, 이천원 장리노가 숨가쁘게 달려온 2020년을 정리함과 동시에 새롭게 맞는 2021년 신축년을 고대하며 각자를 점검하는 시간을 마련했다며 신비로운 관상과 운세의 세계에 푹 빠진 트롯맨들은 그 무엇보다 내년에도 동숭아악당이 대박길을 걷는 게 소원이라고 밝혀 무한한 감동까지 선사했다고 전했습니다. 반응이 센 뉴스 cbc